봄철 이상기온과 날씨 때문에 과수와 양파에서 병해충이 급속히 늘어나자 농진청이 긴급 방제를 당부했습니다. 농촌진흥청은 이달 말 비가 4일에서 7일 연속으로 내린 지역이 많아 배와 사과의 경우 검은별 무늬병과 붉은별 무늬병 발생이 급속히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또 양파의 경우에는 노균병 발생이 늘고 복숭아와 자두에는 세균병 등이 발생해 급속히 번질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. 농진청은 비가 그친 틈을 이용해 철저한 방제에 나서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습니다.